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동시접종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및 접종률이 낮게 나왔습니다. 강원도는 지난달 19일부터 고위험군, 지난 1일부터는 12세 이상 건강한 일반인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접종을 벌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접종률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14.8%, 12세 이상 64세 미만 0.1%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. 독감 백신 접종률도 60.8%로 전국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.